난 여기서 나갈 생각 없어 홀로 뭐야? 집처럼 잘 꾸며놨는데 아쩌? 뭔가 재밌어 보인다. 근데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이 고래 뱃속에 있는 거야? 단단해. 바다에는 없는 게 없거든. 뭐 필요하면 마법으로 갖고 오기도 하고. 발소리 다 들리거든 홀로! 난 지금까지 나만의 고독에 빠져서 고래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은 몰랐어. 내가 다 잘못한 거야 홀로. 이제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야 차차. 자, 어서들 들어와. 우와, 신기하다. 뭐야? 집처럼 잘 꾸며놨는데 아쩌? 뭔가 재밌어 보인다. 근데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이 고래 뱃속에 있는 거야? 단단해. 바다에는 없는 게 없거든. 뭐 필요하면 마법으로 갖고 오기도 하고. 아! 프린세스 여기 홀로핑이 있었쭈! 역시 찾았구나. 빨리 데리고 나와 얘들아. 응! 홀로핑! 여기 생활 불편하지 않아? 아니, 고래가 물고기를 잡아주니 식량 걱정 없지. 필요한 물건도 차차 가져다주지. 여기가 얼마나 편하다고 홀로. 난 여기서 나갈 생각 없어 홀로. 그냥 데려가긴 힘들 것 같아쭈! 강제로라도 데려가야 합니다. 바로! 아휴, 발소리 다 들리거든. 홀로! 아아악! 으잇!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